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물품 중 하나가 바로 락스일 듯합니다. 수영장 물에서 흔히 락스 냄새라 부르는 약간은 불쾌한 느낌이 난다면 왠지 물이 건강에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할 때는 락스만큼 개운하게 살균 표백해주는 물질도 없습니다. 락스는 얼마나 해롭고 왜 해롭다 생각하고 사실은 어떤 비밀이 있을지 추가로 간단히 집에서 폭발물 만드는 기초적인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락스의 화학 시작합니다. 모두가 락스라고 부르지만 락스는 한국만이 맞긴 한건지 외국어라면 철자는 무엇일지 또 어디서 생겨난 단어일지 궁금한 적 없으신가요? 락스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표백제인 클로락스가 우리나라식으로 단어가 간소화되며 락스라 불리게 된 경우입니다. 누가 처음 부르기 시작했을지와 어떤 과정으로 자리잡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클로락스에서 락스가 유래했다는 점입니다. 성분표를 본다면 차염소산 나트륨 조금 더 정식 표기대로라면 차염소산 소듐이 주성분으로 사용됩니다. 4에서 5% 정도의 유효염소 농도가 시판되는 표백제의 조성입니다. 차염소산 소듐은 말 그대로 차염소산과 소듐이 결합한 짜겸기 물질이지만 클로락스란 이름은 단순히 성분을 나누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염소를 의미하는 클로린에서 CLO가 소듐과 산소의 결합 형태인 수산화 소듐에서 ROX를 골라내 합성한 단어입니다. 흔히 락스라면 뿌리는 종류만을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광고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화장실 타일 틈이나 실리콘에 새카맣게 늘러붙은 곰팡이를 제거하는 항진균 물질 역시 ROX입니다. 성분포를 확인한다면 차염소산 소듐이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점도를 높여 끈적하게 늘어붙게 하고 계면 활성제를 포함해 곰팡이가 떨어지기 쉽도록 만드는 작용이 추가된 것이 젤 형태의 곰팡이 제거용 ROX입니다. 비슷한 물질들과 용어들을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염소산은 경우에 따라 하이포아염소산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표현이 옳은가 본다면 차염소산이 맞습니다. 아염소산은 이미 클로로스애씨드를 국문화합물 명칭으로 바꾼 것인데 하이포는 영어 접두어를 그대로 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염소산에서 산성을 나타내는 수소양이온이 떨어져 나오고 대신 소듐 양이온이 결합한 것이 표백제의 주성분인 차염소산 소듐입니다. 만약 같은 물질인데 산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면 산성도는 증가합니다. 아염소산 그리고 짜겸기로 아염소산 소듐이 됩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크게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산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면 염소산이 되며 차아나 아가 붙지 않은 모습으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소가 4개가 되면 과염소산입니다. 과염소산은 염산이나 황산과 같은 강산 물질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쓸모가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른 유용한 물질은 바로 염소산 소듐입니다. 산소와 열을 발생시키며 타오를 수 있어서 폭발이나 연소를 강화시키고 지속시키는 물질입니다. 왠지 느낌이 좋죠. 표백제를 화학반응시켜 염소산 소듐 등을 분리해낼 수 있다면 비상시의 인화묵이나 폭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표백제의 활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표백에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표백제를 이용해 독성물질을 만드는 경우들에 대해 화학반응식을 포함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독성물질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락스를 사용하다 보면 독성물질이 생겨나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신빙성 확인 그리고 앞으로 주의해서 사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락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영장 물 냄새의 원인 바로 표백제인 락스와 암모니아가 만나는 경우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차염소산 소듐은 수영장 물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수영장에 갔는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락스를 넣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이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락스 냄새가 느껴지는 수영장 물은 분명 소독을 하고 있지만 이물질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차염소산 소듐과 암모니아가 만나게 되면 클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며 염기성 용액이 생겨납니다. 수영장의 물 양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염기성이 될 일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어서 클로라민과 암모니아, 수산화 소듐이 다시 반응해 하이드라진과 소금, 물을 만듭니다. 하이드라진은 분명 로켓 추진체로 사용되는 물질이었지만 물이 없는 조건에서 고농도로 만들 때나 폭발성이 있고 물속에서 폭발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몸에 좋을 것도 없지만요. 몸에서 배출되는 대소변과 땀 등에는 금속이온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속이온이 총매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하이드라진과 클로라민이 다시 만나게 되면 염화 암모니움과 질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클로라민은 특유의 염소 냄새를 갖는 물질입니다. 눈 등에 대한 자극성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장 물 냄새는 락스가 아닌 클로라민 냄새입니다. 이어지는 반응들에서 만들어지는 소금과 염화 암모니움은 모두 짠맛을 갖습니다. 만약 수영장 물이 살짝 비린 듯한 불쾌감이 드는 짠맛이 은은하게 난다면 역시나 물에 이물질이 많아 락스가 다단계 화학 반응으로 정화를 애쓴 흔적입니다. 이 물은 더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락스를 넣는 이유는 왜 굳이 수돗물을 염소 소독하느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락스 넣고 냄새 좀 나고 슬쩍 짭짤한 것이 병 걸려 죽는 것보단 낫기 때문입니다. 차염수산 소듐은 다양한 세균들을 제거합니다. 그 과정에서 세균에 포함된 아미노산 속 질소들이 화학 반응의 물 냄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균이 아니더라도 곤충이나 벌레들이 물에 많이 빠져있으면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많은 수영장은 대소변이나 콧물, 땀, 침과 같은 분비물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뒤섞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영장 물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수영장을 잘 가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 게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표백제에 알코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술에 락스를 타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알코올을 고민해봐야 하는가? 손세정제는 알코올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잘못 생각한다면 락스나 표백제를 손소독제에 약간 혼합하면 소독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손에 뿌리는 것이 아니어도 살균용으로 여기저기 뿌릴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도 에탄올은 심각할 정도의 문제는 없지만 화장품이나 손세정제 등에 함유된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차아염수산 소듐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만나면 먼저 아세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톤은 한 단계 더 반응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클로로폼입니다. 클로로폼은 체내에 축적되며 매우 큰 독성을 보이는 유기물입니다. 영화에서 손수건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적셔 코와 입을 덮어 혼전시키는 물질이 바로 클로로폼입니다. 실제로는 그 정도로 순식간에 기절한 일은 없지만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알코올에 표백제를 넣으면 매우 위험한 물질이 발생하니 절대로 해선 안되겠습니다. 역시나 왠지 섞어서 사용하면 세척이나 살균에 좋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물질 바로 식초입니다. 차아염수산 소듐은 원래의 차아염수산 상태로 물과 만나 되돌아가기도 하고 또 다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화학반응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동적평형이라 부릅니다. 약간이라도 생겨난 차아염수산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과 만나게 되면 염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 무기로도 사용되었던 염소말입니다. 독성이 높은 것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표백제의 종류는 하나가 아닙니다. 락스는 염소가 함유된 표백제이며 화학반응에서 염소가 그대로 방출되거나 혹은 염소가 결합한 물질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독성이나 악취를 우려합니다. 그럼에도 염소가 사용되는 것은 염소의 표백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기 때문이죠. 다른 종류의 표백제는 바로 산소를 이용한 것입니다. 옥시클린이라는 제품을 들어보셨듯 산소가 핵심인 표백제들도 많습니다. 그럼 산소표백제는 안전할까요? 아무거나 섞어 써도 효과만 강해질 뿐 위험성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으면 산소표백제만 판매되고 있겠죠. 산소표백제가 발생시키는 표백성분인 과산화수소가 식초와 만나게 되면 이번에는 과산화아세트산이라는 강한 부식성을 갖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섞어 사용했다가 세탁기가 녹슨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산소표백제 역시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표백제를 이것저것 섞어 쓰면 위험하다는데 염소표백제와 산소표백제를 섞어 쓰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의외로 별일 없습니다. 아니 너무 별일이 없어서 표백제를 섞을 이유조차 없어집니다. 차염소산소듐과 과산화수소는 화학반응을 통해 산소기체, 소금, 그리고 물을 만들어냅니다. 신선한 산소가 샘솟는 소금물만 남으니 세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죠. 표백제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 먼저 표백제는 5% 내외의 비교적 묽은 차염소산소듐 용액입니다. 유리용기에 넣고 가열에 끓여 액체를 증발시키기 시작해보죠. 이 과정에서 불균등화 반응이라는 같은 원소의 종류지만 다른 산화수를 갖는 물질들을 형성하는 화학반응이 발생합니다. 모든 물질이 가열하면 불균등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차염소산소듐은 고온에서 불균등화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염화소듐과 더불어 염소산소듐이 만들어집니다. 염소산소듐은 열과 산소를 공급하는 폭탄의 핵심 물질 중 하나였죠. 그런데 어떻게 분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증발시킨다 해도 두 가지 물질이 뒤섞일 테고 온도를 낮춰도 원하는 만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염화포타슘을 넣으면 됩니다. 염도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 먹는 대체소금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아봤듯 염화포타슘을 가지고 있어야 흑색화약 제조를 위한 질산포타슘 합성에도 유용했으니 생활필수품입니다. 염소산소듐의 용해도는 섭씨 10도에서 무려 89.0g이나 됩니다. 온도를 낮춰도 너무나 잘 녹아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염소산포타슘은 같은 온도에서 단 4.46g입니다. 완벽한 분리는 어려워도 매우 많은 양의 염소산포타슘을 가루 형태로 얻을 수 있으며 말려서 폭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기한 사실은 피부에 대한 락스의 영향입니다. 락스가 피부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을 리 없습니다. 이미 사용설명서에 여러 주의사항들이 쓰여 있는데 제가 피부에 해롭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 되겠죠. 표백제는 약 5% 정도의 차염소산소디 및 주성분이었으며 이 농도는 맨 피부에 닿았을 때 화학화상을 일으키기 충분한 농도입니다. 곰팡이도 죽이는데 사람 표피 세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만약 더 희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라켈수스라는 16세기 의사이자 연균술사는 약과 독의 차이점이 단지 양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백제를 희석해서 0.005% 정도 농도가 된다면 한마디로 판매되는 락스를 1000배 희석한다면 완전히 다른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명체에는 NF-KaB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핵인자 KaB라는 종류인데 염증 반응과 관련된 인자입니다. 매우 미량의 차염소산소디움은 NF-KaB를 억제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피부가 재생되고 손상이 치료됩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0.005% 차염소산소디움 목욕으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억제되거나 회복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수치적으로도 아무런 빛이 쪼여지지 않은 경우보다는 손상이 남아있지만 단순히 증류술을 도포한 경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뛰어난 손상 억제를 보여줍니다. 상처 재생 역시 가속됩니다. 세포 분열이 촉진되어 새로운 세포로 상처 부위를 빠르게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부 노화 지표들을 역전시켜 젊게 만드는 결과마저도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되고 있으며 미량의 차염소산소디움 목욕이 중지되면 서서히 원상복구된다고 합니다. 꾸준히 관리하면 확실한 차이가 있겠지만 전문가의 상담 없이 판매되는 락스로 함부로 시도하는 것은 아직은 곤란하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수영장에서 느껴지는 염소 냄새는 락스에 의한 냄새가 아니라 락스가 물속 이물질을 분해하면서 만들어진 냄새입니다. 어쨌든 냄새가 많이 나는 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표백 효과를 높이겠다고 락스와 혼합했을 때 특별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효과가 있더라도 유독성 물질이 보통 함께 방출되니 제품에서 명시한 용법으로만 사용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시 부엌에서 표백제로 폭발물의 일부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